야담 이야기 한 번은 임금이 미행을 다니다가 너무 근처 마을만 다닌 것 같아서 이번엔 좀 거리가 먼 어느 산골짜기 마을에 갔습니다. 마침 밤이 이슥하여 배가 출출한데 어느 집 앞에 가니까 감자떡 만드는 냄새가 구수한 게 참 좋았습니다. 임금은 저걸 한번 얻어먹어볼까 하고 그 집 문 앞에서 거 실내인지 알지만 감자떡 하나만 얻어먹읍시다. 라고 임금이 말하니 웬 텁석불이 농사꾼이 나와서 안으로 드시라 하더니 김이 무럭무럭 나는 감자떡을 가져오는 거였습니다. 하도 먹음직스러워서 얼른 한 입 먹으려고 손으로 집으려니 갑자기 농사꾼이 손님 시장하더라도 좀 참으시오 먼저 드릴 사람이 있수 라며 말하는 거였습니다. 이러면서 과부인 제 어머니한테 먼저 감자떡을 올리고 나서 임금 보고 이제 먹으라는 거였습니다. 겨울밤에 배가 출출한데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감자떡이 그만인지라 얼마나 맛있는지 엽도 안 돌아보고 큰 감자떡 하나를 먹어 치웠습니다. 농사꾼이 또 감자떡 한 개를 갖다 주는 걸 맛있게 먹고 또 한 개를 먹고 이렇게 내리 감자떡 세 덩어리를 먹고 나니 양이 숫제 찼습니다. 임금은 다 먹고 나서야 가만히 보니 아 그동안 이 나무꾼은 하나도 안 먹고 윗목에 그냥 앉아 있기만 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주인은 왜 안 드시오 라고 의아해하며 물으니 나무꾼이 아 나는 배가 안 고프 하는데 가만히 보니 감자떡이 없었습니다. 임금이 그만 다 먹은 거였습니다. 저는 한 개도 안 먹고 손님을 대접한 거였습니다. 임금이 놀랍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해서 연신 사죄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농사꾼이 아 그러실 것 없수 좋은 음식이 생기면 어머니가 먼저고 그 다음이 손님 아니오 나도 그쯤은 안다오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보아하니 배운 것은 없으나 마음 씀씀이가 어찌나 고운지 임금이 그만 판복했습니다. 그래서 수작을 걸기를 실례이오만 성씨가 어떻게 되시오 라고 물으니 나무꾼은 이가요 라고 하니 임금이 그럼 나하고 성이 같으니 우리 의형제를 맺는 게 어떻소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농사꾼은 별 생각 없이 뭐 그러시오 이렇게 해서 농사꾼과 임금이 의형제를 맺었습니다. 임금이 나이가 많으니까 형이 되고 농사꾼은 아우가 됐습니다. 임금이 그 집을 나서면서 언제든지 서울에 오거든 우리 집에 한 번 들르게나 나무꾼이 형님 댁이 어디오 임금은 미소를 지으며 서울에서 제일 큰 집을 찾아오면 되네 서울에서 제일 큰 집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농사꾼이 서울에 가게 됐습니다. 가는 김에 형님을 보고 오자 해서 형님이 좋아하는 감자떡을 하나를 만들어서 짊어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농사꾼은 서울에서 제일 큰 집을 찾고 있는데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서울에서 제일 큰 집이라면 대궐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라며 농사꾼에게 말해주니 농사꾼은 물어물어 대궐을 찾아갔습니다. 농사꾼은 산골에서만 살아서 대궐이 뭔지도 모르고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들어가려는데 문지기가 들여보내 주지를 않는 거였습니다. 그러자 농사꾼이 아 내가 형님 댁을 찾아왔는데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라며 비켜달라고 하니 문지기는 어이가 없어서 아니 이런 무험한 놈 보게 감히 얻다 대고 형님이야 라며 서로 고얀 놈이니 무험한 놈이니 옥신각신하다가 임금이 알고 들여보내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궐에 턱 들어가 보니 참 눈이 빙빙 돌 지경이었습니다. 집이란 게 얼마나 큰지 당초의 끝도 한도 없고 하인도 얼마나 많은지 셀 수도 없었습니다. 야 우리 형님이 부자라도 이만저만 부자가 아니로구나 라고 생각하며 농사꾼은 형님한테 가보니 형님은 빨간 옷을 입고 관을 쓰고 앉았는데 좌우에 관을 쓴 신하들이 죽 늘어서 있었습니다. 농사꾼은 임금에게 형님 형님이 좋아하는 감자떡을 가지고 왔으니 잡서보오 라며 감자떡을 내놓고는 좌우를 둘레둘레 살피더니 형님 댁에는 웬 뿔난 도둑놈이 이렇게나 만썩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임금이 얼른 못 알아듣고 그게 무슨 소린가 뿔난 도둑놈이라니 하고 물으니까 에이 형님 말 마시오 우리 고울에 가면 저렇게 머리에 뿔난 사또가 있는데 순 도둑놈이오 이렇게 말하는 거였습니다. 벼슬아치들이라는 게 높은 관을 쓰는데 농사꾼 보기에는 제 고울 사또가 쓴 관이나 대걸 벼슬아치들이 쓴 관이나 비슷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게 다 뿔처럼 생겼으니 헷갈렸던 모양이었습니다. 농사꾼은 임금에게 사또라는 게 허구한 날 백성들 등이나 처먹고 사니까 그게 도둑놈이 아니면 뭐가 도둑놈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관 쓴 놈은 죄다 뿔난 도둑놈이지라고 말하니 임금은 웃으면서 허허 뿔난 도둑놈이라 듣고 보니 다 내 잘못일세 라고 말하니 농사꾼이 그게 무슨 말이오. 형님이야 감자떡 좋아하는 죄 밖에 더 있수 아닐세 뿔난 도둑놈을 다 내가 만들어놨거든 하 형님은 농담도 잘하시오. 농사꾼은 끝내 제 형님이 임금이란 걸 모르고 대걸에서 잘 놀다가 갈 때가 됐습니다. 하직하기 전에 임금이 농사꾼 덜어 자네가 자네 고울 뿔난 도둑놈 대신에 원자리를 맡으면 잘하겠는가 라고 말하니 농사꾼은 그야 해봐야 알죠. 라고 하니 임금이 자네 그를 모르고서도 원을 하겠나. 형님도 참 고울원이 어디 글로 백성을 다스리는 줄 아시오. 도둑질만 안하면 되지. 우리집 강아지를 시켜도 뿔난 도둑놈보다는 나을게요. 라니 임금이 무릎을 탁치고 그날로 고울원을 제 아우로 갈아치웠습니다. 농사꾼은 그 뒤로 소문난 명관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나라에도 뿔난 도둑놈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머리 좋은 사람들이 관직에 올라가 도둑질하는 데만 혈안이 돼 있는 거 보면 참 씁쓸합니다. 오히려 농사꾼처럼 진실하게 살면서 도둑질만 안 해도 우리나라는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은 사랑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은 사랑입니다.